시청자 콩쥐 집에 도착했습니다. 콩쥐 안녕? 콩쥐 안녕? 콩쥐 안녕? 엄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응? 아무도 없나? 어? 콩콩아! 콩콩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들어있어? 콩콩아!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콩쥐 아가씨? 어? 스파맨! 스파맨! 우리 콩콩이 좀 구해주세요! 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꺼내드리도록 하지요. 슈우! 콩콩이 구출 대작전 성공! 여기 있어요. 우와! 콩콩아! 우리 콩콩이! 우리 콩콩이! 누나 오니까 좋지? 엄마, 어디 간 거야, 근데? 응? 울지마, 울지마! 누나가 맘마 줄게? 우리 콩콩이 너무 잘 먹는다. 맛있다. 맛있어? 맘마, 더 먹어. 맘마, 더 먹으니까 기분 좋아. 왜 울어? 왜 울어? 슈웅! 슈웅! 슈퍼밍 고마워요! 예, 예, 별말씀을요, 아가야. 끄끄웅!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 안돼! 아 내 선글라스 망가져 아가가 웃으면 뭐 그럼 나 이제 가요 고마워요 슈퍼맨 또 제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왜 그래 콩콩이 혹시 시야했어? 누나가 갈아줄게 뭐야 콩콩아 기저귀도 안하고 있으면 어떡해 누나가 빨리 갈아줄게 누나가 갈아줄게 누나가 갈아줄게 누나가 갈아줄게 누나가 갈아줄게 누나가 갈아줄게 ο room 누나가 빨리 입혀줄게 울지마 기분좋아 콩콩아 누나랑 이제 침대 가자 우리 콩콩이 이제 자자금 울지마 우리 콩콩이 이제 자자 우리 콩콩이 잘자 우리 콩콩이가 잘자도록 침대를 흔들어줘야지 아우 우유 먹었더니 너무 졸리네 우리 콩콩이 잘자 우리 콩콩이 잘자